이거 봐 이거 보기가 엄마라고 그려준 거야 어릴 때 이게 안 보이는데 난 보이는데 엄마 얼굴 여기가 엄마 눈 여기가 엄마 코 엄마 입 전 안 보이는데 나 치매를 여기는 여기 살 때 기억이 안 나지 엄마 행복해 우린 행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된 이 책은 저에겐 아주 뜻깊은 책입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엄마가 어머니가 놀아 엄마가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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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